네, 샬롬. 아마디 해보세요. 물이 없네. 해보세요. 물이 생각보다 없네요. 물, 여기 예전에 처음에 윤재성 영상 촬영했던 곳인데 지금 물이 이렇게 없네요. 안참하네. 없네요. 여보, 비가 많이 왔는데 왜 물이 없어요? 2년이 며칠 지났다고요. 아, 비 온 뒤에 며칠이 지나서 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끼는 이렇게 많은데 물이 없네요. 여보, 겨울에 왔을 때 그때 그때도 비 오고 금방 왔어요. 비 오고 금방 와야지 물이 많다고 하네요. 다 바다로 다 갔습니다. 여보, 여기가 없으면 밑에도 없죠? 난 전... 물이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물이 없네요. 네, 압산에 왔습니다. 네, 압산 전경 함께 왔습니다. 네, 압산 전경입니다. 여보, 저 바위 위에 올라갈 테니까 한 개 한 개 찍어서 네, 갓잔노가 지금 촬영해 주려고 하네요. 네, 하늘도 맑고 오늘 너무 좋은 날이시네요. 잎 한 나무가 떨어지고 훔치 있는 곳입니다. 네, 행복한 휴일 지내세요. 네, 갓잔노의 모습. 네, 행복한 휴일 지내세요. 샬롱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봄날 지내세요. 샬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